안녕하세요 파트너에이체여스 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 재검표 과정에서 대법원이 보이고 있는 이상행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러한 이상행동을 왜 보이고 있느냐 대법원은 중립적으로 재판만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거의 피고 선관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들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오컴의 면도날 이라는 이론을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고 절약의 원리라고 합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흔히 경제성 원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오컴의 면도날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불필요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면도날은 필요하지 않은 가설을 잘라내 버린다라는 비유이며 필연성 없는 개념을 배제하려고 한 사고 절약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도 이것들이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간단한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이 하는 행동들이 사실 평소와 같지 않는 통계적으로 맞지 않은 이상한 행동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가장 배제하고 그냥 간단한 쪽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중앙선관위 측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대법원에서 이 것들을 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이상행동을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촬영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촬영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재판 과정은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촬영도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 헌법 빌서에 맞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행동은 감정 목적물을 축소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장의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정 목적물로 받아줘야 되는 게 사실 원칙인데 그것들을 정말 축소해서 한두 장만 샘플로 받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표지 무게 측정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재판 자체는 원고가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투표 선거의 공정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표지 무게 측정이 그것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양산에서 거부했다가 이 영등포에서는 또 측정을 허용을 했어요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건표가 완료된 표를 선관위에 바로 빠르게 반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수 구글에서 찍은 사진의 삭제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삭제를 웬만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동헌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일부는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는 삭제했다라는 주장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의 대법원이 이상한 행동들을 변호인단이 수용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그 칼면도날 이론처럼 대법원에서 증거인멸은 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수용을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이 1번부터 5번까지를 왜 했냐라는 거죠 이 대법원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의도는 증거 목적물의 봉인 훼손이 일어났고 배춘잎 투표지 위조 정황 등이 지금 밝혀져 있고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거 목적물의 봉인 훼손은 이동헌 변호사의 현장 답사에 따르면 그리고 사진 촬영에 따르면 봉인이 훼손되어 있었던 것은 명확하거든요 이것들의 정황을 통해서 유추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유추한 것은 인쇄된 투표용지를 프린터된 투표용지로 바꾼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뭐 어저께 진행한 그 방송들을 보시게 되면 배춘잎 투표지의 망점만 확인해 보더라도 이것은 인쇄된 게 아니라 프린터된 것으로 보이는 게 거의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했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면 그냥 머리 아프게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일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봉인이 훼손됐다 그리고 배춘잎 투표지의 위조장황이 보인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인쇄된 투표용지들을 프린터된 투표용지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을 금지했다라는 것은 감정 목적물의 진위 여부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의 일종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진 촬영이 많이 있게 되면 지금 이 투표용지들을 프린터된 것으로 바꾼 것을 금방 들키게 된다라는 거죠 찍히는 사진들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목적물을 축소하는 그 이유는 프린터로 다시 만들어 놓을 투표용지의 숫자를 줄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표지 무게 측정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구격 투표용지의 명확한 규명을 일단 재판장 과정에서는 피해야 되고 나중에 똑같이 평량 100g의 투표용지로 바꿔놓기 위함이었던 것이 아니냐 이게 설명하기 간단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검표 완료된 표를 선관위에 바로 반납하는 것도 모든 표를 만약에 법원이 가지고 있다면 앞서 말한 프린터된 투표용지로 바꾸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표를 법원이 갖고 있으니까 모든 표가 그냥 증거 목적물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확인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 10만 장이나 되는 표, 4만 장이나 되는 표들을 인쇄된 것을 갖다가 프린터로 지금 대법원에서 바꿔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다 그냥 다 줘버린 겁니다 선관위에 다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5번 연수국에서 찍은 사진의 삭제 시도는 결국에 이미 찍힌 사진까지도 은폐 시도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돼요 그 사진들이 없어지면 증거 감정 목적물로 지정되어 있는 투표용지들이 이미 본인이 해송이 됐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어졌어요 이미 진위성을 판단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가장 간단하게 대법원에서는 투표용지들을 인쇄된 것을 프린터로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이죠 합리적인 정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조재현 대법관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이런 투표용지를 프린터된 투표용지로 바꿔놓는다라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감정 목적물 자체가 공인이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판 자체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 자체는 지금 이 부정선거였었다 그리고 대법원의 조재현 대법관도 이거에 대해서 가담을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빨리 그냥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도 빠르게 이제 수사를 해야 되고 지금 이거의 이 건에 대해서 공수처에도 지금 고발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수처도 빠르게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치 권력의 힘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빠르게 수사가 되기를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